광양시가 청년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2024 광양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출범식을 갖고 이달 안에 관내 청년공동체 10개 팀이 버스팅과 뮤지컬, 플리마켓 기획 운영, 청년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이 지역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과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청년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청년이 즐겁고 행복한 광양을 만들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